찬송가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3절. 구약 성경 664면 정도에 있습니다.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 2절, 3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서 놓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역대하 7장 1, 2,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대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성전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게 무엇이 이렇게 안치가 되어야 됩니까 성전이 성전이 되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은약괴가 법괴가 지성소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성전이 성전이 되질 않습니다 법괴가 지성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7장은 성전 낙성식을 한 거고 여호와의 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때 우리 앞에 있는 5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4절 역대하 5장 14절 여호와의 계가 지성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은약괴가 들어가 자리를 잡았더니 여호와의 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찬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철수를 해서 성전에서 나오고 이건 아시죠? 은약괴 옮기는 법은 이렇습니다 은약괴를 누가 쌉니까? 싸는 건 제사장이 쌉니다 위 사람들이 가서 만지면 죽습니다 싸는 건 제사장들이 싸고 들고 옮기는 건 누가 옮깁니까? 고하자 손이 어깨에다 매고 옮깁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거 손을 대면서 누가 풉니까? 제사장들이 풉니다 옮긴 사람들이 풀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다 푸는데 풀고 제대로 정돈이 되었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밖에 다 있는 상태에서 육장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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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게 육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장의 특징 보면 호로로 잡혀갔을 때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 우리 육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육장 28절 어떤 기도가 들어 있습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의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약시대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안 드리잖아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28절 만일 이 땅에 모여 기건이나 무엇이여 온역이 온역은 전년병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그럴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32절 보면 아주 기이한 성경이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누가요?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물 쏟듯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런 내용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성전 낙성식을 지금 하잖아요 제자리에 지금 뭐가 자리를 잡았습니까? 법개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 서 있고 솔로몬이 아마 기도를 오래 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7장 1절 은약계가 자리를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렇게 돼 있죠?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무엇이요? 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무엇을 태웠습니까? 거기에 번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대로는 4절부터 보면 본제를 언제부터 드립니까? 4절부터 드립니다 4절 그럼 무슨 번제물이 있었습니까? 요하의 은약계를 지성소에 넣을 때 본제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낙성식을 하면서가 아니라 본제물을 지성소에 은약계를 넣으면서 거기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5장요 5장 앞으로 또 한번 가보시면요 5장 6절 5장 6절 은약계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은약계 들어가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래서 5장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모하고요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은약계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재물들을 막 벌려놓고 그랬습니다 타기도 하겠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7장 1절로 와서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재물이잖아요 그죠? 그 재물들을 확 태웁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합니다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누가요?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또 못합니다 성들어분들 성전에 들어가서 송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일한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할 때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 제사장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박석간 땅에 돌이 깔려있는 땅에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면서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대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전을 여기에다 이렇게 세워놓으시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했을까? 이건 지금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영광이 확 드러나시는 것을 보일까?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곳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곳에서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세 차례 어디에 나오나 하면요 신명기 16장 지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 복지시울 것이니 너는 온전히 절구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금 이때는 택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 아주 넓지 않은 땅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내가 택해놓은 곳이니까 그걸로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성전을 짓고 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게 구약입니다 신양은 어떤 것 같아요? 신양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어느 곳에서는 헛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게 다입니까? 성경 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컬 처치들을 허락하셨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모입니까? 이런 성전은 아니지만 그 로컬 처치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모입니다 우리는 저기에서 모입니다 그러는 그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도 시도 없이 모입니까? 아니죠 시간을 정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은 다 흩어져서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구형 예배 어디서 드리죠? 내가 내 집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형 예배 드립니다 그러는 거기 가서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드립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장소로 모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새벽 예배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모인 곳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참 특별하게 몸이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무슨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다 흩어져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제까지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박해를 받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흩어져 있을 때는 흩어진 대로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적이고 정상적일 때는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곳이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럼 건물은요 예배당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정한 곳이 있다 그 지정한 곳에서 너희는 나를 만나라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기 국가로 이제 다시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회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저 옛날에 우리나라를 찾으려고 하면 저기 팔레스타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를 세우면 저들을 쫓아내야 되고 전쟁이 막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거기에다가 나라를 건설할 게 아니라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건설을 하자 우간다에다가 성전도 짓고 우간다에다가 우리 땅을 하나 이렇게 차지하면 싸움도 안 하고 그렇다 그럴 때 그게 단칼에 거절이 됩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왜 거절합니까 자기들은 가야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구약적인 생각이죠 신약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신약에 성전이 있는 것은 좀 하늘 성전이 나옵니다 이 지금 역대하 5장, 6장, 7장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을 보고 지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어서 이제 7장 1절, 2절, 3절에는 낙성식을 헌당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참 이러면서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게 4절, 5절인데 얼른 한번 보십니다 얼른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요호 앞에 뭐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5절 그 제사에 들어간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1천 번째 봤죠 그때 천마리 제사라고 보통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천마리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헌당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에는 보면요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얼마예요? 2만 2천 양이 얼마예요? 12만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낙성식을 행하니라 요즘 말로 하면 혼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성들한테 그래서 이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낙성식이면서 제사들 중에 이런 거 알죠 제사들이고 그 재물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를 잡고 어마어마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는 거기에 올려드린 재물들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백성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2주 이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2주 이상 14일 15일 가까이를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11절부터예요 11절 그러니까 이 11절부터는 대개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그 성전에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뭐가 있어요 은약회가 있습니다 법계가 있으면 법계 위에를 시운소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곳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줄창글로 가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들이 뭐가 없습니까 제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던지 전부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구약 얘기고 신약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배의 가장 큰 모범이 뭡니까 그러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게시록 4장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 사도의 안을 불로 올려가지고 이제 보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천국의 제일 중심이 뭡니까 그러면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경에는 그거를 묘사할 수가 없어서 게시록 4장에 보면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겉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 봤더니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게 내생물이 있습니다 그 내생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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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 내생물이 밤낮 거룩하다 그러면서 밤낮입니다 끊이지 않죠 밤낮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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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거룩하다가 한번 딱 끝이 날 때 24장로들이 자기 멸류관을 지금 우리 성경은 벌써 던졌다 새로 나온 성경은 드렸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드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마어마한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이 하늘 보좌에서의 찬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는요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나님 종관과 영기와 뭐를 하나님이 세세토록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록돼 있네 커피 마시는 것도 없고 골프하면 샤악 나이 샷도 없고 짜릿한 것도 없고 그렇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름들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세상에 관한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것으로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조금씩만 묘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합니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던데 올려드리는데 그럼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름들 그때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런 영광들과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들을 이런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맛보게 하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면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게 합니다 성도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히브리스를 보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세상에 쫓기, 무슨 사건에 쫓기기도 하지만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한 이런 영광의 모습들을 영광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슴 속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흉흉한 소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젠가는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페일도 일어났고요 지금 LA는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가까이 우리 얼바인 있는 데는 산불 일어난 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거는 참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 가까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고 있습니다 깨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감사할 때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낙성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때로는 연기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하나님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사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있으면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선이라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선거라고 예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마지막 시대를 미국을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